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버전 관리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그냥 단지 버전을 만드는 것 자체가 맹목적으로 이유가 아니라 버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야겠죠 그 효과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이 showlog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었어요? 버전과 버전 사이에 비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v3를 선택하고요 여기에서 hello.txt를 더블 클릭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? v3 버전 이전에 마지막으로 수정된 어느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와 지금 사이의 차이점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왼쪽, 오른쪽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옆에 있는 46AA, CA87, 이게 뭐냐면 여기 토토이즈에서 오른쪽 클릭해보시면 commit name SHA1이라고 되어있는 거 보이세요? 저거를 클릭해보시면 이 왼쪽에 이렇게 생긴, 알아볼 수 없는 뭐가 있어요 이건 뭐냐, 각각의 버전은 그 버전을 식별하는 유일한 값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버전 아이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v3-2라는 버전은 c01a2라고 하는 버전의 아이디가 있는 거예요 그럼 v3의 아이디는 뭐예요? c87a0c6 이런식으로 중복되지 않는 고유한 식별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다른 사람을 협업할 때 버전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얘기해주고 싶을 때 여러분이 뭘 보내주면 되겠어요? 여기 있는 이 버전 아이디를 그 사람한테 보여주면 그 사람은 여러분이 어떤 버전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다시,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거 다시 봅시다 이렇게 보면, 보시는 것처럼 46aa 누구예요? 이거네요 46aa 자, 우리 화면을 쪼갭시다 그리고 c87은 누구예요? 이거네요, 그렇죠? 그래서 여기 있는 왼쪽은 바로 이 버전에 속해 있는 hello.txt의 내용 자, 오른쪽은 이 버전에 해당되는 hello.txt의 내용 둘 사이의 차이점은 뭐예요? 3이라는 텍스트가 추가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버전 아이디 또는 commit 아이디, revision 아이디 뭐 이런 이름들로 불리는 거예요 각각의 버전을 식별하는 식별자 지정자 어떻게 변하는지